0023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 은 1958년 4월 11일에 설립되었으며 1976년 5월 1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동산은 전세계 약 120개국의 교체용 타이어 및 신차용 타이어 유통 슬래시 판매 활동 중이며 판매 경로는 국내 19%와 해외 81%로 나뉘어진 세계 각 지역별 고객과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화 작업을 지속하는 한편 제품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완성차 업체의 엄격한 요구 기술 수준을 달성, 신규 5위 공급을 확장, 기업 개요 대시 타이어 제조 및 판매 업체로 한국 본사를 중심으로 중국, 미국, 유럽, 러시아 등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주력 타이어 부문과 자회사 누리 네트워크스의 운송보관 부문, 칭다오 넥선 mco, ltd의 금형 부문, 엔젤 위더스의 재과제빵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와 함께 국내 타이어 시장의 약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75에서 85% 정도가 해외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음 재무 대시 타이어 렌털 및 타이어 몰드 수주 부진에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타이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운송보관 수익 증가, 타이어 판가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자동차 산업의 회복 및 전기 차용 타이어 공급 증가 등으로 타이어 판매 증가가 기대되며 북미 시장의 성장, 물류비 감소, 천연 고무 가격 하락 등으로 매출 성장,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1월 26일 기준 개장 전 넥센타이어의 시가 총액은 6,30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넥센타이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290위입니다. 넥센타이어의 상장 주식 수는 9,766만 7,800일 흔일고 업주입니다. 넥센타이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넥센타이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29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7.4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543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445원이고 추정 eps는-22원입니다. pbs는 각각 0.41배 15,6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83이며 목표주가는 9,51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번지 074억원 394억원 44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185억원-166억원 46억원입니다. 넥센타이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8번지 97%이고 유보율은 2752.9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8.57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35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2023년 1월 26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6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645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646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종가는 6450원이며 주가가 넥센타이어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종가는 6450원이며 주가가 넥센타이어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넥센타이어은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 증권에서 7,8203조, NH투자증권에서 6,708조, 신한투자증권에서 4,701흔 5조, 골드만에서 4,201흔 7조, 삼성에서 4,20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8504조, 키움증권에서 7,0203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909조, NH투자증권에서 4,125조, 하나증권에서 2,800일 흔한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2,600x 모두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7만 8,31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넥센타이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